2024년 3월 3일 일요일 오전 7시 7분입니다. ETC부터 보겠습니다. 폰드 주주환원정책 나왔고요. 코일이 아니고 폰드죠. 새로 의류 쪽인 건데 주주가치인데 1년에 단기순이일 거예요. 25% 정도 플러스 5% 정도 최대 30% 정도까지 해서 현금 배당 및 자사주를 획득하는 방식을 취한다고 하는데 그때그때 조금씩 바뀔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최대치가 이 정도고 아마 처음에는 이 정도 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중에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. 내용으로만 보면 호재에 가깝긴 하고요. 일단은 주총이 있잖아요. 주총 지나고 나서 배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나와야 될 건데 그래서 이거는 언제부터 배당을 줄지 모르겠네요. 폰드처럼 코일처럼 분기별로 주면 다행인데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SKD&D 정지 딱 되기 전에 이걸 하나 터뜨려 놓고 그 다음에 끝났습니다. 여기는 약간 마이너스 상태로 끝났고요. 그 다음에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다라고 했는데 금요일날은 좀 좋았어요. 그리고 대한전선이 뭐 이런 거 뭐 이제 그 유증 유증해야 되니까 그 전에 앞서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. 약간 금요일날 막판에 좀 올랐습니다. 그리고 우성첨단 소재 실적이 나왔습니다. 네오이지는 상을 받았다고는 하는데 그냥 뭐 매출이 잘 나와야 되기 때문에 상을 받았다. 그래도 뭐 처음 치고는 잘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. 다음 대한전선은 이제 똑같은 거고요. YG 플러스가 이런 게 있었고 YG 엔터 같은 경우는 주당 한 1% 정도 아마 수익 주는 것 같은데 최대 실적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작년 최대인데 더 이상 잘 나올 수가 없는 당장은 뭐 그런 엔터가 됐죠. 그리고 YBM 내 쪽이 이제 그 오픈 AI 쪽 있잖아요. 요쪽 관련해서 어제 주카보그 왔는데 콘다가 이쪽 뭐가 있나봐요. 그 교육에 쓰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뭐 좀 봤다라고 했던가 업스테이지 대표 이쪽에 대표를 만나서 연결을 돼서 이렇게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큰 의미는 없는데 단기로 매우 많이 올라갔었습니다. 자 스틱스 부터 보겠습니다. 뭐 없었어요. 뭐 사기도 그렇고 일단은 그냥 이거 정도도 여기서 한 번 걸렸던 구간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저항 지점일 수 있는데 밀리면은 여기가 이제 고점이 될 수 있습니다.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될 텐데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모르겠어요. 일단 넥킬 값도 뭐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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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고 원자재 하락으로 인해서 적자가 났다 그랬거든요. 그러면 점점 계속 앞으로도 좀 안 좋아질 거다 라는 거 그 다음에 2차전지 글쎄 이게 매출이 당장 좋아질 거는 안 보이고 그 다음에 뭐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되고 테마주처럼 이렇게 중간중간 사고 팔고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네요. 드릴 말씀이 없는 정도 일단은 뭐 그냥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뭐 이슈 있을 때 하면 될 것 같고 일단 차트로 봐서도 뭐라고 할 게 없어요. 네 뭐라고 할 게 없고 이때가 조금 한번 제가 봤을 땐 던진 거라고 느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더 튈 수는 있는데 여기서 올라갈 확률도 있고 밀릴 확률도 있고 반반인데 여기가 좀 중요한 자리니까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약간 좀 밀렸는데 더 에스틱스 중공업 여기는 만원까지 정확히 만원까지 찍었을 거예요. 그렇죠. 저점 만원까지 딱 찍었는데 뭐 사실 9000원대 오면은 예수금을 거의 다 쓰려고 했거든요. 요즘 내려올 때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않았고 또 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기다리시면 될 것 같은데 거의 시간상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거의 다 온 것 같긴 하는데 제가 공정인 아니니까 기다리시면 되고 조금 빠지면 만원 기준 잡고 위아래 2000원 잡고 이렇게 왔다 갔다 박스 이렇게 그냥 하시면서 뻗으시면 됩니다. 다른 거 할 게 없어요. 그 다음에 HMM 여기도 제자리 올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일단은 해운 홍해 쪽 이슈 으로 인해서 조금 실적 괜찮지 않을까 1분기 괜찮으면 5분 5월 정도 5월 정도 이상 지나야 뭔가 조금 아 좀 잘 나오는구나 이게 나올 것 같고요. 그거에 따라 약간 상승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재입찰 뭐 이런 것도 나올 거예요. 그 하림에서 끝나 그 잘 안 됐기 때문에 요 이슈가 있기 때문에 매각주 근데 시간 좀 걸리겠죠. 시간은 걸리겠으나 또 한 번 이렇게 튈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튈 수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많이 빠지는 날 그럴 때 조금씩 사두시면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. 유니스는 950 많이 빠졌죠. 일단 상패 시즌 이게 중요한데 유증이 성공을 해야 계속 기업으로서 가치가 전속이 좀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일단 당장은 뭐 바이든도 그렇고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트럼프도 그렇고 친환경이나 이런 쪽보다는 일단은 이제 선거이기 위해서 전기차도 이용을 안 한다거나 뭐 이런 게 있는데 약간 그 유럽 쪽도 이제 이게 미국 영향이거든요. 중국 크게 보면 중국도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좀 안 좋다 보니까 친환경을 조금 이제 전보다는 조금 덜 신경 쓰는 것 같고 그나마 독일이 아직까지는 좀 신경 쓰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.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죠? 유증을 성공하는지 보고 나서 그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저는 유증 참여 안 한다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. 대한전선 여기는 이 정도면 사도 되는 가격이에요. 더 빠지면 더 좋지만 이 정도면 뭐 90 그래도 사도 되는 가격 만원 정도 찍으면 좀 정리하고 이 정도 하면 되는데 3월부터죠. 내일 월요일부터 조금씩 살 거예요. 이제 계속 만원 아래로는 계속 샀다가 좀 분할로 나눠서 이게 3월 며칠이었죠? 까먹었는데 3월 11일인가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. 그날이 지나가면 종토방 확인하시면 될 텐데 아마 다음주 그 다음주일 거라서 제가 이거는 다음주 영상에 올리면 될 것 같고 조금씩 조금씩 사가지고 평단 낮출 거예요. 평단 낮추고 이제 계속 뉴스 나오죠. 찌라씨처럼 한번 튈 거거든요. 튈 확률이 있습니다. 안 튈 수도 있지만 튈 확률이 꽤 높아요. 그래서 그때 좀 정리를 유증을 받고 유증 물량 받고 그 다음에 좀 정리를 좀 할 것 같습니다. 평단 낮추고 정리를 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여기도 이제 삼자배정 유증이긴 한데 삼자가 일반 주주 이제 그 모해사도 여기를 가져간단 말이죠.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해볼만 하다. 여기는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괜찮을 거예요. 조금 길게 보면 SM 라이프 디자인 여기는 이제 조금 많이 내려왔죠. 조금 더 샀고요. 제 지인 같은 경우도 더 사려고 했습니다. 이 정도 가격이면 또 2천 원도 북은 오면 정리를 하면 됩니다. 날마다 그냥 걸어놓으시거나 예약을 하시던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펄어비스 펄어비스 이게 네 좀 심각하게 빠졌죠. 이게 매출이 근데 잘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네 어쨌든 음 코로나 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모르겠는데 제작자 관리 뭐 또 그 개발자들이나 이런 쪽에 돈을 더 많이 주고 아니면 다른 데서 데려간 것 같은 느낌이 아무래도 많이 들죠. 근데 이제 돈을 그렇게 많이 주우기가 힘드니까 다시 좀 내려가면서 다시 또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을까 연봉도 아마 많이 낮춰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AI 영향도 좀 있어요. 그... GS 리테일 여기는 2만 2천 아래면 그래도 조금 사볼 만한 구간이니까 여유되시면 조금씩 샀다가 배당 나올 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살짝 중장기라서 나중에 한번 모멘텀 나올 때까지는 기다릴 것 같아요. 그리고 키에스트 여기 사도 되죠. 사도 되는데 올일부터 좀 시간 여유되면 좀 살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다른 거 작업하느라고 못하고 있습니다. 여기 지금 좀 사야 되는데 못 사고 있어요. 그리고 윙이푸드 여기 거래량 좀 터지고 약간 이거 그 네이번 종토방 보면은 나스닥 상장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. 근데 모르겠어요. 그런 거는 확실한 건 아닌데 약간 느낌이 차트도 그렇고 흐름도 그렇고 좀 가겠다. 위로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이건 주봉 정도 예전에는 1700 정도 거든요. 이 정도 그죠? 이 정도까지 갈 확률이 그래도 좀 있지 않나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스닥 만약에 그게 된다면 그런 걸 생각을 좀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저는 800원 820 50원이었나 일단 두 번 나눠서 좀 팔았어요. 추메했던 거 일부 좀 팔았고 다 판 것 같지는 않고 추메 최근에 했던 거 있잖아요. 그거 한 6-70% 정도 매도한 것 같아요. 그거 해가지고 코인 넣었는데 잘 잘 됐습니다. 이번에 좀 많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됐고요. 어쨌든 윙인푸드도 분위기가 좀 괜찮다. 그리고 저 PBR 영향도 있고 중국 양회 있습니다. 다음 주 이제 양회 있기 때문에 다음 달인가 이번 달이죠. 양회 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또 한 번씩 튈 수 있어요. 크게 한 번 튈 수도 있으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돼지값 많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국에서 아무튼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하반기 때까지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고려 신용 정보 이 정도면 글쎄요. 굳이 팔고 싶으면 팔아도 되는데 일단은 홀딩 계속 하시면 나중에 한 번 시대 나올 때 정리하는 타이밍 올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 좀 잘 전부 하시면서 만원 아래에서만 이렇게 모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배당도 주니까요. 그리고 네오위즈 여기도 배당 뉴스가 좀 나오긴 했는데 쭉쭉 빠집니다. 신작도 뭔가 나와야 돼요. 그게 나와야 좀 오를 것 같고 그 다음에 DLC 이런 것도 중간중간 매출 너무 많이 빠질 것 같다 싶으면 추가를 할 텐데 적당히 이상하게 하면 또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좀 잘 만들어가지고 DLC 좀 잘 터져서 그걸로 오히려 좀 더 게임이 다시 상위로 올라온다던가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는 정지가 됐습니다. 마지막에 빠졌다가 수주공시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적당히 올라왔고요. 이게 딱 요 날이거든요. 그 그 뭐죠 인적분할 얘기하고 두 번째 날 튀었다가 내려온 딱 그 정도 가격 옳은 것도 아니고 내린 것도 아닌데 부동산 이슈가 뭐 있다고 봐야 되긴 하죠. 지식산업센터 뭐 신용등급이 좋든 안 좋든 좀 불안한 거 있으니까 그리고 그 ESS라던가 그 다음에 이번에 공신 연료전지 쪽이네요. 뭐 이런 게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.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일단 하나는 올라갈 것 같고 한쪽은 많이 빠질 것 같고 그래요. 그래서 일단 지식산업센터 쪽 이쪽은 버릴 거고 그 다음에 연료전지나 이런 것 친환경 쪽이죠. 이쪽 ESS 이쪽은 들고 갈 예정입니다. 나중에 좀 길게 가면 뭐 지식산업센터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좀 매우 위험하니까 거기는 바로 그냥 오히려 시작할 때 거기가 좋을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털려고 정리하려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서 시작할 때 그냥 무조건 팔아버릴 거예요. 만약에 엄청 올라서 시작을 하면 다 팔고 만약에 글쎄요 조금 덜 올라서 시작을 하면 90% 정도만 팔고 나중에 올라가는지 보고 올라가면 팔고 아니면 빠져도 팔고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. 코엘 패션 여기는 이제 바닥은 거의 와온 것 같긴 한데 3100원까지는 안 왔고 3200원 정도 이렇게 온 것 같아요. 이 정도면 이제 반등 나오기는 꽤 좋은 것 같고요. 좋게 말하면 2중 바닥 이렇게 볼 수도 있고 3중 4중 바닥까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 꽤 지금 흐름 보니까 꽤 조금 어 보통 드라이빙이라고 그러죠. 운전 실력 이런 게 조금 사악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거 이제 잘 버티면 왜냐면 실적이 그래도 좀 나오는 회사니까 전보다 좀 줄었을지라도 뭐 그런 게 있으니까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폰드그룹 여기 이슈가 있잖아요. 여기도 까먹었는데 11일인가 3월 11일 그 주주권리 확정한 다음에 4월 달에 이게 합병이 됩니다. 합병 되는 그 순간까지 같이 움직일 거니까 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뭔가 발표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 봐야 할 것 같아요. 어쨌든 바닥은 거의 다 온 것 같으니까 여기서 좀 사서 4천원 까지 갈 수도 있는데 일단 3600원까지는 갈 확률이 꽤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단계로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폰드그룹 여기도 꽤 사악하죠? 음 7300원 정도 이제 바닥으로 보고는 있는데 밑에 조금 더 내려갔다가 뭐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을 테니까요. 8천원 정도 보고 다 팔았어야 되는데 살짝 망설여가지고 어쨌든 좀 뭐 적당히 팔았습니다. 저번 주 좀 팔고 다시 좀 샀어요. 요날 요날 두 번 나눠가지고 샀는데 월요일도 이게 시회가 7,290원이거든요. 조금 더 살 수도 있어요. 여기 좀 더 사가지고 어쨌든 폰드가 좀 끼가 더 많아 보여서 단기로 여기 일단 주주관리 확정 할 때까지 좀 계속 작업할 것 같거든요. 박스권 조금 더 밀릴 수도 있겠으나 뭐 그런 걸로 이제 작업을 계속 하면서 버텼다가 주주관리 확정 조금 전날 전부터 살짝 들어 올렸다가 한 달 정도 또 남았잖아요. 병합 그때까지 또 한번 더 조정 줬다가 이렇게 할 것 같긴 한데 그때까지 문 좋으면 만 원 정도까지는 또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걱정 없이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. 일단은 작업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나중에 수익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머지 뭐 볼 거 없고요. 여기 뭐 있었는데 유상증자가 나와가지고 한번 빡 빠졌다가 올라왔습니다. 플러스도 실적 괜찮게 나왔습니다. 그리고 여기 텍스터가 이제 조금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 약간 지금부터 약간 고민인데 폰드나 셀로 코알베이션 폰드 여기 좀 약간 정리되면 텍스터를 좀 진입해 볼 예정입니다. 이유는 전에 한번 간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AI기 때문에 사실 VFX 뭐 글쎄요 아직까지는 근데 좀 디테일이 좀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요즘은 또 코인 이쪽까지도 연결될 수도 있는 주식이니까 그걸 봐서 예전에 5만원까지 갔잖아요. 좀 봐도 괜찮다고 봅니다. 화창기계가 뭐 조급 테마주죠. 생각보다 좀 음 재지율이나 이런 게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렇게 차트가 괜찮은 것 같아요. 한국전력이랑 여기는 무난합니다. 계속 실적 때문에 잠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고 그 다음 국일게이지는 감자 했었죠. 그리고 여기도 감자였던가 네 감자 했고 그 다음에 음 아이즈 비전 한번 여기는 좀 아직도 좀 괜찮은 가격이긴 합니다. 어 미코가 만원 찍었던가요? 네 거의 갔다가 내려왔죠. 좀 더 조정 오면 좀 다시 사도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그 해운 쪽이 금요일인가 아마 좀 전체적으로 좀 괜찮았을 거예요. 어 그리고 음 여기는 좀 빠지면 계속 음 사면 괜찮다고 본인이기 때문에 미스터 블루도 이제 그 웹툰 네이버 있잖아요. 그 나스닥 상장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 때 딱 맞춰서 하기보다 미리 한 3개월 정도 후부터 작업을 해가지고 만약에 거기서 상장을 한다고 결정이 되면 같이 칠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